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망하다. 선배님, 저 에이스입니다. 선배님 덕분에 제가 헤어, 메이크업도 받고 선배님 팬분은 이런 것도 주셨어요. 이런 것도 주셨어요. 아 진짜 선배님 덕분에 정말 다양한 경험하고 너무 좋은 분들 많이 만났고 너무 좋고 진짜 솔직하게 말하게 되네. 아무도 안 듣고 있으니까. 7시 중이라고 해야 되나? 피비가 지금 나오라고 해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애들이 풀렸으면 좋겠고 남은 2부도 잘하시고 저는 끝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피비예요. 오늘 콘서트까지 오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무대 보니까 약간 나란히 보였다고 저도 몰클 몰클 하더라고요. VCR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제님들이 챙겨주시고 이런 모습을 오늘 저는 여기서 엄청 더 많이 느꼈거든요. 선배님 덕분에 이런 거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안녕. 아 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년 내내 같이 び얼 링 Eh&Hitto 가보 이런 거 제가 우리 전에 엄청 많이 다녀냈는데 아 선배님 같이 갈 수 있었어 맞고 res95ie 되었다고 yep blue triggers 그 nome 고생 많이 하셨던 그 추운 와중에도щее 스텝들 걱정 해주시면서 촬영해 주신덕 innoc에 너무 잘라왔어요. 고 선배님한테 이렇게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넨 콘서트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가 많이 삽던 사고가 많았잖아요. 곡은 왜 잘 바꾸셨는지 궁금하고 저희도 코스트로 잘하시니까 2부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하세요.